두 차례 정도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사료들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 다음에 양세법의 특징을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세법은 양자는 둘 양자입니다.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양세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호세와 지세를 세수로 해서 여름과 가을 두 시기에 나눠서 징수하는 원칙입니다. 양세법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조는 양출재입입니다. 출, 지출을 헤아려서 입, 수입을 결정한다. 지출할 경비에 따라서 세입을 정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정부는 대략 14년 즉 779년 각지에서 보고한 재정수입과 중앙재정지출의 실제 액수를 근거로 총예산을 세우고 다시 그 예산에 근거해서 각 주현에 배정할 액수를 확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거주지 등록의 원칙 전국의 백성을 주호와 개코로 나누지 않고 현재 거주한 지역의 호적을 등기합니다. 정남, 중남에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토지와 재산의 다가와에 따라 납세의 등급을 정합니다. 고정적으로 거주하지 않은 행상도 소재 지역의 주현에 등재하고 30분의 1의 자산세를 납부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이 시대의 용어도 아니고 당대 논문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논문들을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명나라 시대의 용어입니다. 원적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 중국에서는 역대의 호적은 거의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주현의 호적을 등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호적에 등록된 지역에서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고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납부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 협향, 즉 토지가 적은 지역에서 관향, 토지가 많은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혹은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사민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런 예가 아니면 자기 호적이 등록이 된 대부분 고향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즉 호적지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규칙상 그 사람, 도망간 사람, 호적에서 벗어난 사람의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세금과 요역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원칙을 원적주의 혹은 원적지 발환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망간 사람들을 망명이라고 하는데 도망가서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우리가 사용하는 망명이랑 좀 원래 다른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잡아서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원칙적으로는 원적주의에 따라서 일단 고향을 이탈한 사람들 같은 경우 호적이 여전히 A라고 하는 지역에 있고 도망가서 현재 살고 있는 B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호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물론 불법적으로 B 지역의 지방관들이 이들로부터 세금을 거둔 다음에 호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삥땅치거나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타지인들 혹은 자기 지역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호적을 파악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호적에 등록이 되어 있으나 이 지역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수 없고 호적이 없지만 B라고 하는 지역에서 와서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거둘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원래 이런 거는 대규모 전란이 발생하거나 자연재해 등 커다란 사건 사고가 터지게 되는 경우 이런 예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런 것들을 막고 되도록이면 유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게 하는 제도를 취하게 돼요. 이게 모든 왕조의 기본적인 정책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원적주의를 포기하고 그래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 다시 호적을 만들어서 등록하도록 해라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이거를 부적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호, 개코라고 하는데 주호라고 하는 거는 자기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주호라고 하고 개코는 호적에서 벗어나서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개코라고 하죠. 그래서 현재 거주한 지역에 호적을 등기하도록 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호적이 있더라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도 파악을 해서 30분의 1의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 30분의 1이 소득세인지 자산세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자산세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아요. 이런 원칙을 정하게 됩니다. 중국 역사에서 제가 중국 역사를 모두 아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외지인들, 자기 본적을 떠난 사람들이 현 거주지역에 호적에 등재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조치가 적어도 한 3번, 최소한 3번 정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동진 남조 시기에 교주군현이라고 해서 강남 지역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을 따로 자기의 원래 본적지, 본적지는 화북지방이지만 그 본적지에 있는 사람으로 해서 호적을 따로 두게 돼서 세금 면제를 했던 있었죠. 이거를 백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적에 등재되어 있던 사람들을 정식으로 현재 거주지의 호적으로 등재하게 되면서 이들로부터 조세와 요역, 군역을 진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이를 토단이라고 해요. 이 토단이라고 하는 게 기록에 나온 첫 번째, 거의 첫 번째의 부적주의, 실제 거주지에 등록해서 호적에 등록해서 세금과 요역을 징수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당 후반기의 양세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명나라 시대 때 명중기 이후에 이갑제가 이완이 되고 사람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이주한 지역에 새로 이주한 외지인들이 많아지게 되자 이들을 거주시키는 거죠. 현재 호적에 등록하게 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 그래서 명나라 같은 경우도 명초의 원적지 발안주의를 택했지만 나중에는 그게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적주의 원칙을 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사료에 명시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지방관들 같은 경우는 유민들을 자기 지역에서 이제 초납하는 정책을 했다라고 하는 거로 봐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공식적인 규정이 없다뿐이지 그 이외에도 그 이전에도 이런 그 부적주의에 해당하는 것들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명시적인 게 이 세 가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의 특징은 전액 전납이라고 해서 세금을 동전으로 납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전으로 납부해야 되는데 국가에서는 동전 대신에 현물, 즉 곡물이나 비단, 마포 같은 직물류 등으로 납부하는 것. 이를 전납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다른 물자로 내는 것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돈으로 내는 게 편하지 않냐라고 할 텐데 지금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화폐가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을 때 쌀 한 말, 두 말, 보리 한 말 이런 식으로 받지 않죠. 돈으로 받죠. 물론 이 돈도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통장에 꽂아주거나 혹은 카드, 설마 부모님이 카드를 주시는 부모님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화폐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월급 자체도 월급이나 각종 대가를 돈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정의대 시대 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생산하는 물자는 곡물입니다. 쌀, 보리, 밀, 좁쌀, 혹은 채소, 과일, 차 이런 것들인데 주로 곡물들을 생산하게 되면 자급자족을 하면서 살면 편한데 세금을 쌀 몇 말, 보리 몇 말, 밀 몇 가마 이런 식으로 거두면 편한데 이거를 다른 물자로 대신 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기 위한 주곡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 주곡을 팔려고 하면 팔려고 하는 공급량이 늘어나고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 수요가 적기 때문에 원래 시시가격보다도 더 싸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폐경제가 도입이 되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피해를 많이 봐요. 재산상의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는 정책입니다.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에 동전 100문이었다 있던 시절이 있고 120문이 있던 시절이 있고 140문인 시대가 있죠. 그래서 교환비율,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금 액수는 동전으로 치면 변화가 없지만 자기가 내야 되는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전으로 납부하는 제도의 가장 큰 조항입니다. 독소조항이죠. 그리고 토지의 면적에 극구하는 전무세는 양세법 발표하기 전해인 779년에 토지 면적, 중앙정부에 보고된 동토 면적을 표준으로 해서 균등하게 징수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세의 단일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안사의 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있었을 텐데 앞에서 살펴본 세금만 하더라도 뭐가 있었죠? 조용조, 호세, 지세가 있었고 요역과 자료, 세격, 군역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외에도 나중에 더 많이 생기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폐합을 해서 세금을 하나로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게 조세 단일화 이게 제대로 지켜졌으면 좋은데 당 후반기의 조세 제도에 대한 논문들이나 책을 보게 되면 물론 양세법 이외에도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인 2회 징수 징세 시기를 하, 가을과 추, 하, 여름과 추, 가을로 나누게 됩니다. 하세는 6월을 넘지 않고 추세는 11월을 넘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왜 두 번 징수했을까요? 그리고 그전에는 왜 한 번 징수했을까요? 그전에는 어떤 곡물이건 간에 좁쌀이건 쌀이건 보리건 밀이건 간에 한 가지 작물들을 재배한 다음에 세금을 걷었었는데 아마 이때부터는 1년 이모작 이모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품종을 1년에 두 번 재배하는 걸 이모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마도 주로 쌀과 좁쌀을 봄부터 가을에 걸쳐서 재배하고 그 다음에 밀이나 보리를 사종을 해서 다음에 봄 정도에 수확을 하는 혹은 여름 정도에 수확을 하는 이모작이 확대가 되었을 겁니다. 어떤 개설서를 보게 되면은 이미 당나라 시대 때 2년 3모작, 2년에 걸쳐서 세 번 수확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리와 밀입니다. 보리와 미이 빠르면 봄, 늦으면 여름에 수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맞추게 되면은 보리나 밀을 심고 그 다음에 벼나 좁쌀 같은 수수, 수량, 기장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만 이런 작물을 재배하면은 1년에 두 번 수확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기만 그랬을까 이전에 있는 사료들을 보면은 특히 상국시대에 있는 자료들을 보더라도 이미 조조가 동군태수로 활동했을 때 보리를 재배하고 뭐 그런 기록들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이런 기록들은 촉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아마 그 전에는 이런 주곡이었던 좁쌀이나 쌀, 수수, 기장, 작물들 하나만 세금으로 징수하고 보리 징수는 아마 그냥 눈 감아주고 너희들의 개인적인 수입으로 해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기가 되면은 그것이 아니라 재배하는 작물들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더 거두게 됩니다. 농민 입장에서 말하면은 각종 세금이 통폐합이 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전에는 세금을 안 냈던 보리나 밀 같은 걸 이제 세금으로 낸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좋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조용조 세법에서 세금 부과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정남, 중남이라고 해서 정, 즉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해서 성인 남성당 조용조라고 하는 조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양세법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코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용조라고 하는 세법은 재산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 예를 들면 토지세 같은 경우는 이석 그런 식으로 해서 일정 액수만 납부를 하면 되는 대신에 여기서는 자산에 따라서 혹은 소득에 따라서 세금 등급을 나누게 되고 이 등급에 따라서 세금 액수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큰 특징이죠. 그래서 양세법의 의의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조와 각종 가연 잡세를 합쳐서 간편한 통일세제를 확립했다. 국가 수입이 증가했다. 관리들의 가렴 주구가 없어졌다. 과연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생산의 회복과 발전에 유리했다. 두 번째, 재산과 토지를 기준으로 호동을 정하여 빈곤한 농민에게 세금이 집중해던 불합리한 현상이 심화되고 납세의 대상이 확대되었다. 세금을 보다 공평하게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한테 더 거두고 없는 사람들한테 덜 거뒀다라고 하는데 과연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랬을지 적어도 유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결과는 부담이 관리나 토호들이 내야 되는 세금이 일반 보통 사람들한테 정가되는 게 중국과 중국의 제도를 이어받은 고려 조선 우리나라에서도 있던 현상입니다. 세 번째, 정이 아닌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한 여격 위주의 부세 제도가 토지 실무를 위주로 한 부세 제도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당국이 대토지 소유제와 상품 경제의 발전을 반영했다. 이건 자산에 따라서 세금을 매긴다.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생산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세금을 많이 내라. 그리고 세금을 동전으로 징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게 상품 경제를 반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 재정 수입 확대에 기여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1, 2, 3, 4번은 원칙적인 내용이고 사실 변칙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양세법에서는 앞에서 말한 6가지 혹은 7가지 규정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 문제는 요새 최근에 임용고사 문제 추세가 과로치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조용조나 양세법에다가 빨간색 혹은 파란색깔로 칠해놨는데 이 양세법 사료를 원문 혹은 번역문으로 제시하더라도 양세법에 있는 6가지 혹은 7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숙지하신다라고 하면 당황하지 않고 실마리를 찾아서 충분히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